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에 왔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성막은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므로 이 지성소를 문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The Most Holy Pl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자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입기 25장에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하시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지성소에 땅에 그분의 보자를 설치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하여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보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자가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므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 세계의 중심은 현재의 강대국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며 성전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서 경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스 8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중에서도 떠를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데 그곳은 하늘보호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늘보호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 주변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지나 성막의 뜰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극히 1분만이 제사장이 되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뜰과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우리는 히브리스 9장 1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말하면 전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하늘보호자에 들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또한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소의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음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승리할 때 그분이 공중제림하시는 날 휴거되어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그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그분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진으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물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항목들입니다 위에 있는 이 사진을 우리는 법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법괴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괴, 증거괴, 그런 식으로 언약괴라고도 말합니다 이 법괴의 뚜껑 부분이 있습니다 뚜껑 부분을 들어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법괴의 뚜껑 부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괴의 뚜껑 부분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속죄소 시은좌, 좌가 우리 주님의 보좌의 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은좌가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의 보좌가 계시는 장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심으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주님을 호위하는 장면으로 이 두 날개를 펜 것은 검으로 만든 그룹 천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있는, 성마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룹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호위하고 있음을 이 지성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교의 뚜껑을 연다면 법교 안에 세 가지 항목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란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 개명의 두 돌판이 법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항목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인격은 어떠하며 그분의 사역은 어떠한지 성막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들은 지성소와 법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들이 지성소에 있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들이 지성소에서 그분을 기뻐시게 해드렸습니다 떨어만나도 그분이 기뻐 받으시지만 사실 그분을 실제로 영안에서 지극히 섬기는 자들은 지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깊은 사랑은 어디에서 나누어집니까? 침실입니다 지성소는 부부로 말하면 침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라면 그리스도와 성도가니 부부라면 우리는 침실 즉 지성소에서 그분을 섬기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역사상으로 많은 종들이 지성소에서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 중에서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지성소를 사모해야 하며 우리도 지성소에 머무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행합니까? 예배 잠깐 참석할 때만 경건한 척하고 은혜받은 척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구별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지성소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곤 10장 38절 이하의 배단이의 마리아를 보십시오 배단이 마리아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배단이의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앞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단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곳은 주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안에서 보십시오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그곳이 지성소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분이 흡족해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 주일날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록 유배당하여 흠한 섬 반모섬에 가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종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만났을 때 그곳이 육체적으로 힘든 곳이나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받고 성경을 결론을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장면들을 보았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난 반모섬 바로 그 자리는 유배의 장소가 아니라 지성소였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도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실은 또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천국을 갔다 오니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전혀 이것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종이었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갔다 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대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갔다 온 셋째 하늘 바로 지성소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도 지성소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가장 깊이 그분을 만나고 섬기고 누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그분은 그분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여기가 저 싸우니 그랬습니다 왜? 바로 그 천국 같았었거든 그분의 영광, 실상의 영광을 보는 그 장소가 누구나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흐름한 텐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장세기 18장의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그 흐름한 아브라함의 텐트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앞에 단을 쌓고 요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장막은 이 땅 위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성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이 바로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출애급기 19장에서 모세는 출애급한 백성들을 데리고 신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지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말씀을 하시며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가장 중요한 요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막에 관한 개시를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알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왔으므로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얼굴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종들의 얼굴은 모세의 얼굴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이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10규빗 10규빗 지성소만 떼어놓고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5미터입니다 이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육면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이 있는데 방의 가로와 세로와 천정 높이가 똑같이 5미터짜리 방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육면체는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정의, 평화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성경 마지막 게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면 세루살렘도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세 예루살렘은 이 땅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확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루살렘은 확대된 우주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세루살렘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우주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이긴다면 이 시대에 지성소에 있는 성도들은 오는 세대에서도 천년왕국의 성 안과 세루살렘의 지성소로 예표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것에 비유한다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에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통과하여 영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우리의 영과 디치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 안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면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임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오시게 됩니다 고리도전서 3장과 6장에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 중에서도 거듭난 영 안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임제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 안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막에서 떨에서는 대단히 분주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분주하지 않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을 바쁘게 일하다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거의 지성소 안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뭅니다 주님의 임제 앞에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그분과 영 안에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침실에서 사랑을 나눌 때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교통할 때 말이 많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단이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지성소의 특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은 휘장이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한 번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스 10장 20절에 의하면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어짐으로써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담이 흐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이 흐러졌다는 것을 또한 예표합니다 알렐루야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엄격한 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되었으므로 누구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피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알렐루야 그래서 에베스 2장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흐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과연 성소와 지성소에 있으면서 그분 앞에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날 내가 지성소에 있음으로써 장차오는 시대에서 천연왕국의 성 안과 세루살렘의 성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분 앞에서 승리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